네 안녕하세요 보건강사 김희지입니다. 2024년 보건 임용고시가 끝나서 시험에 대한 기출 분석과 더불어 제 강의가 어느정도 적중을 했는지 적중률 분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임용고시가 어떻게 문제가 도대체 출제되는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험을 이미 보셔서 실제 내 점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김희지라는 사람이 어느정도 적중했는지를 또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적중률 분석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번에 시험이 A12문항 그리고 전공 B11문항에서 세부 문항까지 66문항이 나왔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기출이 한 70% 정도 나왔고 작년보다는 기출의 비중이 줄긴 했지만 역시나 기출이 중요하구나 라고 모두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실제 작년에 성인간호학 파트가 너무 출제가 많이 안 돼서 올해는 성인간호 파트가 좀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지역사회 간호학과 더불어서 성인간호 파트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나온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문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전공 A문제 문항 1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실제 우리가 간호 1호는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뭐 뉴만의 건강체계 1호 그리고 로이의 적응 1호 이런 것들이 실제 돌아가면서 나오고 올해는 건강증진모형이 나왔죠. 그래서 건강증진모형과 건강신념모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의고사에서 반복해서 출제를 했어요. 이 표 그대로 보시면은 다 강론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점점 시험이 채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론서의 표 그대로 이런 이제 출제 모형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지각된 장애성, 니은은 지각된 자기효능감이죠. 그래서 자기효능감이라도 써도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암기 위주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7월 셋째 주에 이렇게 이제 건강증진모형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예시를 해서 넣어드렸고요. 실제 건강인제 신념모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의고사에서 재출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강의를 7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6월에 이제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드렸고 그리고 7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제 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실제 영역별 모의고사와 통합 모의고사 중에 어느 정도 적중을 했는지를 보시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항 2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아동간호학 파트죠. 성장결핍증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요. 성장결핍증은 누구나 이제 다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장결핍증과 성조수증은 꼭 봐야 된다라고 해서 모의고사에 계속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성장호르몬 이게 어느 내분기 기관에서 분비되느냐라는 게 기억의 문제였죠. 그래서 기억은 뇌화수체나 뇌화수체 전업으로 쓰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은 치료의 이제 이 지속 여부는 장골의 끝 성장판으로 쓰시면 이제 맞는 답이 될 것 같고요. 골탄이라고 쓰면 본 점수는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모의고사 9월 넷째 주에도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해서 지문에도 뇌화수체 전업에서 나오는 성장호르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성조수증 이제 문항을 10월 둘째 주에 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판이 치료의 이제 결정유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항 3번 보실게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항 3번은 뭐예요? 기억은 모성 사망 비고 그리고 그 니은은 뭐예요? 출생 전후기 사망률 주상기 사망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모성 사망 비 그리고 니은은 28 이게 지금 실제 주가 나왔기 때문에 니은은 숫자만 28로 써도 맞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역학의 지표들이 헷갈려 하는 게 모성 사망 비랑 모성 사망율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모성 사망 비는 아비다. 그러니까 분모가 아다. 분모가 모성 사망비랑 모성 사망률이 뭐예요? 모성 사망률은 분모가 가임기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로 애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10월 둘째 주 모의고사에 명확히 모성 사망비 2017년 2020년 사망비를 구해라 라고 했고 지문에도 모성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까지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실제 주상기 사망률의 공식을 작성을 해봐라 라고도 문제를 드렸고 역학 특강 이제 8월 26일 할 때도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한 문항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문항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 강의를 4개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계속해서 풀게 했어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 암기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드렸고 실제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도 교수님이 트레이닝을 이제 역학 트레이닝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역학 문제는 다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문항 4번 보실게요. 올해 이제 그 학생들 마약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었고 실제 마약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나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억은 신체적인 의존이죠. 야구 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듯한지 고통을 느끼는데 어쩔 수 없이 패치를 붙인다라는 건 뭐예요? 신체적인 의존이라는 거는 실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증상들이. 그래서 나타나서 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거나 끊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의존 그리고 약물 오용 남용에 대해서 계속 분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실제 이게 마약은 어디 어디 자 보시면은 뇌의 보상외로의 측 자액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내성 뭐 금단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 5번 보실게요. 문항 5번. 기억은 지금 범이론적 모용의 변화 단계를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계획 전 단계와 계획 단계를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고 실제 범이론적 모용은 매년 출세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파이널까지도 계속 냈고 그 다음에 실제 심화 카톡방 그리고 기본 카톡방에서도 계속 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번에 쉽게 나왔죠. 저는 이제 변화 과정까지 예시를 들어서 다 분류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억은 계획 전 단계는 6개월 인어의 운동 실천 행위 변화 의지가 지금 없는 거 그리고 계획 단계는 6개월 이내에 운동 실천을 행동할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어떤 계획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계획 단계를 설명을 할 때 실제 이 행위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단계다라고 해서 계획적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에 대해서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의 이제 인과 관계단 목표 설정 이 부분도 지금 니은은 과정 목표 그리고 디귿은 영향 목표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평가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밑에 뒤에 보시면은 11월 제가 지금 아 이게 둘째 주인데 둘째 주의 파이널 모의고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 범위론적 모형에 대해서 출제를 했었죠. 출제를 했었고 실제 7월 셋째 주, 10월 첫째 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모의고사 한 번 나온다고 선생님들이 다 애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을 해서 완전히 습득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시를 계속 들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셋째 주 보시면은 이렇게 범위론적 모형에 계획전 단계, 계획단계 나와있고요. 통합 모의고사 10월 첫째 주에도 계획전 단계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범위론적 모형은 다뤘고 심화 카톡방까지 하면 한 다섯 번 이상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9월 넷째 주인데요. 저희 성과평가, 영향평가, 과정평가를 실제 예시로 세부적으로 들어서 쓸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이걸 영향 목표 그리고 과정 목표로 이제 적었으면 아마 맞으셨을 것 같아요. 또 영향평 모의고사에서도 7월 넷째 주에 이렇게 과정, 영향 결과 평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들었습니다. 자, 문항 6번 보실게요. 이거는 지금 심존도랑 이번에 제세동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죠. 작년에도 CPR이 나왔어요, 심폐소생술이. 하지만 학교에서 보험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계속 중요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또 출제될 수 있다, 매년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의고사에 심폐소생술만 3번 정도 출제를 했고 심화 카톡방에서도 끝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래프 1번 이 케이지 심존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심실조동으로 봤어요. 우선은 성인간호학 저는 이제 물론 수문사, 현문사 많은 강론서를 봐요. 하지만 이제 수문사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심실빛맥과 심실조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의 그래프와 거의 유사한 게 사실 심실조동이에요.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이잖아요, 심실조동은. 물론 이제 심실빛맥이 단형성 심실빛맥과 다형성 심실빛맥이 있어요. 이걸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제가 심화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이 VT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심실빛맥이 심실쇄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사이에 심실조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세동기가 심폐소생술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심실빛맥과 맥박이 없는 심실빛맥과 심실쇄동인데 사실 그 중간 단계가 심실조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카톡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제세동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세동에 대해서 명칭 자동 심장 충격기로 쓰셔도 되고 자동 제세동기, 제세동기 다 맞는 답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 전원을 켰다, 두 개 패드를 부착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세동을 실시한다. 이 네 개는 아무래도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다 맞추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혈관 수축, 이렇게 의식이 상실될 때까지 맥박이 없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혈관 수축할 때 어떤 걸 쓰는지 1차적으로 에피데피린 이거는 사실은 다 좀 쉬운 문제이긴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10월 첫째 주, 넷째 주 모의고사에 똑같죠?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놓고 이제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 심장 두 개 패드 위치 정확히 한 번 더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었고 실제 10월 넷째 주에서도 심폐소생술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심정자한테 에피네피린 혈관 수축제로 쓴다. 하지만 바소프렌신도 쓸 수 있다라고 확장 문제까지 문제를 내서 문제가 적중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항 7번 보실게요. 자 ADHD는 올해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고 실제 초등학교 1, 2학년들 아직도 반해서 뭐 한두 명은 기본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실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에 보면은 부주의하고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12세 이전에 최소한 6개월 이상 나타난다. 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주의형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구별도 각각 해야 되고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게 혼합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동효과 그리고 행동치료로서 반응대가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반동효과는 뭐예요? 리바운드잖아요. 말 그대로 영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어쩔 때 이 리바운드가 생길까요? 약물을 감량하거나 약물을 중지를 시키면 중단을 하면은 증상이 다시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증상이 일시적인 복귀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예시를 드렸는지 설명드릴게요. 반응대가이다. 반응대가는 이 대가라는 게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반응손실, 반응대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치료하고 행동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행동치료의 혐오치료부터 해서 정적강화, 부적강화, 그 다음에 프리맥의 원리 그리고 반응대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인지치료도 계속 반복했죠. 그래서 반응대가는 뭐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어떤 부적은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강화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폐이든 어떤 특권이든 강화물을 제거를 하면 그 행동이 감소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10월 셋째 주에 아까처럼 10월 셋째 주에 자, 주의력 이제 결핍인데 이게 부주의형이 있다. 그리고 과행행동 충동성이 있다. 각각 계속 6개월 이상 나타난다. 이거를 계속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9월 둘째 주에도 ADH를 또 한 번 다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고 9월 넷째 주에 반동현상이 어떤 거냐라고 해서 정신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한 번 시험을 또 봤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자, 항정신성 약물은 급하게 감량을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감량을 해야 된다. 이거는 반동효과 때문이다. 이 반동효과는 증상이 일시적인 복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열이나 냉료법 할 때도 제가 시바방 카톡방에서 10월 23일 날 또 한 번 반동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반응 손실은 제가 7월 첫째 주 모의고사에 제가 첫 수업을 했을 때 반응 손실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반응 손실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개념을 근데도 이제 조금 더 한 번 너무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을까 봐 10월 30일 시바방 카톡방에 문제를 드리고 설명을 또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반응 손실, 반응 대가가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서 이 행동의 감소를 느끼는 이 행동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0월달에, 10월 마지막 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문항 8번 보실게요. 임신성 당뇨죠. 올해 당뇨가 출제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제가 몇 차례 문제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기억에 50g 포도당 경구 투여할 때의 이 시기를 적으시오. 임신 주스를 적으시오. 명확히 24에서 28주 안에 시행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실제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인슐린 투여까지는 하지 않았었고 이 50g 포도당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있다가 1시간 있다가 100g 포도당 먹고 또 1시간 있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았다. 해서 포도당이 이렇게 이만한 크기였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니은의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를 순서대로 적으시오라고 돼 있어요. 니은이 뭐였어요? 임신성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0g 기억에서 50g 포도당을 경구 투여를 했는데 임신성 당뇨가 의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50g이 포도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공복, 비공복 50g 포도당 투하를 하면은 1시간 후에 140 이상이면 임신성 당뇨를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g만 생각하고 140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40 이상만 근데 여기에서 명확히 질문을 보시면 임신성 당뇨의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를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래서 14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100g 포도당을 먹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아래 두 개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 지금 포도당 95g, 95 이상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후에 180, 또 1시간 후에 155 또 1시간 후에 140 이상이 이게 됐을 때 이 중에서 두 개 이상이 나타날 때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잖아요. 사실은 이제 140 이상일 때는 의심을 하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해서 임신성 당뇨가 진단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대로 쓸 것이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폐성숙이 완성됐을 때의 어떤 레시틴 스피공 마일레인 이게 LS 비율이 뭐냐 2대 1이죠. 이건 사실 국시에서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매번 이제 나오는 문제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리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기가 이제 신생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왜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느냐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전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반 후 이제 태반을 통해서 모체혈당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이게 실제 이게 출생을 하면 어때요? 혈당은 지금 모체혈당은 전달은 안 되죠. 근데 태아인슐린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이제 저혈당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제로 적응을 했느냐라고 보시면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이 수치를 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1단계와 2단계 접근법이 있죠. 1단계는 뭐예요? 75g 이제 포도당을 먹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공복시 1시간, 2시간 이렇게 3번을 다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안 돼도. 그래서 대부분은 2단계 접근법인 50g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0g을 먹고 나서 140g 이상일 때 100g을 공복으로 비공복으로 먹었다가 공복으로 먹어서 공복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2가지 이상이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받는다라고 했고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 임신성 당뇨를 검사하는 주스를 명확히 쓰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은 실제 이제 9월 둘째 주 모의고사에서 당뇨병 어머니의 신생아라고 해서 고인슐린 혈중과 분만우 저혈당의 기전을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만우 저혈당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연습을 이제 9월 둘째 주에 시켰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문안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나필락시스 올해는 무조건 아나필락시스가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몇 번이나 변형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이 아나필락시스가 즉시형이고 임노글로빈? 이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리은은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나필락시스 과민반응 다 맞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디귿은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을 이제 검사하는 게 피부 처포 검사예요. 그래서 피부 처포 검사에도 제가 모의고사에 똑같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어떤 알레르기 항원을 피부에 이제 붙이는데 대부분은 이제 등쪽에 붙이고 이거를 붙이고 나서 이틀 후에 한번 판정을 하고 판독을 하고 붙이고 나서 4일 후에 1차 판독을 하고 나서 또 이틀 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2차 결과로 판정을 한다. 어떻게 모의고사에서 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10월 첫째 주에도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학생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7월 첫째 주에도 가로 넣기를 해서 이무노글로비 2, 아나필락시스 다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했고 카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이무노글로비, 아나필락시스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영역별 8월 셋째 주 영역별 모의고사를 보시면 실제 이 접촉성 피부염을 초등학생으로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예시를 쭉 들어주고 실제 병원에 갔더니 피부첩보검사를 하더라. 그래서 피부첩보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판도 결과 내용을 쓸 거예요. 저는 이제 판도까지 쓰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양인 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피부첩보검사의 답지도 아까처럼 동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문항 10번 보실게요. 이번에 문항 10번은 이제 역학조사연구의 명칭을 쓰시오.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상대위험비다라고 하면 코트 연구라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향적이냐, 후향적이냐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게끔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내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향적, 후향성 코트 연구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학에 보면 이 캄플로박터, 제가 캄플로박터가 이번에 이제 수인성 전염병 전체에서도 3이다. 굉장히 이제 감염병, 독서형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고 해서 예시로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례 발생률을 구하시오. 제가 역학 특강을 하고 역학을 엄청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어요. 시험을 여러 차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발생률, 비읍이죠. 비읍으로 된 건 무조건 100을 곱해라라는 거 계속 강조했어요. 100을 곱해야 되는 게 있고, 1000을 곱해야 되는 게 있고, 10만을 곱해야 되는 게 있고, 계속 이게 뒤섞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비읍으로 발생률은 100을 곱해라라고 했고, 상대 위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년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대 위험비만 5번 이상 계속 풀게 했거든요. 마지막 파이널, 11월 둘째 주 모의고사까지 상대 위험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적중률 보시면 11월 둘째 주 파이널 모의고사 상대 위험비 냈고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에도 또 냈어요.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해서 계산식을 풀 수 있도록 했고요. 7월 넷째 주 모의고사에서도 발생률에 대해서 비형간염 발생률을 계산해 보쇼라고 했었고요. 8월 둘째 주 영역별 모의고사 보시면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한 예시이다. 실험 연구부터 전부 다 전향적, 후향적, 코어트 전부 다 이걸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베트남전 참전했던, 예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 고협제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후향적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고 단변 연구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항 11번 보실게요. 요로감염은 사실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은 요로감염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뭐냐. 요배양검사, 소병배양검사 다 이게 맞는 답으로 해주시겠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 요로감염이 도대체 왜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 걸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도가 짧은 거, 그 자체에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요도와 항문 사이에 거리가 짧아서 세균 감염에 위험이 있다, 노출이 쉽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고 난 후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요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첫째 주에 너무나 이제 이게 당연하고 다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고등학교 이제 여학생이랑 보험교사랑 서로 이제 대화하는 형태로 해서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진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과 면역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쓰시오라고 해서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변을 본 후에는 앞에서 뒤로 방향으로 닦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에서 이제 다뤘던 문제고요. 자 문항 12번 보실게요. 기억의 온열요술을 쓰시오. 그래서 기온기류, 기습, 복사열. 이거는 아마 다 달달달 애우셨을 문항일 것 같아요. 저체온증의 기준을 쓰시오. 책마다 다르긴 한데 35도 이하. 중심체온, 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맞는 답으로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디읓에 열사병이 왜 의식장애가 일어나는 기전을 쓰시오. 열사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열사병에 대해서도 한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 출제를 했어요. 한 번만 해서는 애호주지가 않기 때문에 반복 출제를 했죠. 그래서 열사병은 뭐예요? 뇌의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장애로 뭐예요? 발안이 없죠. 발안이. 땀이 안 나는 거죠. 발안이 정지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과열이 심해서 세포 손상, 의식장애까지 초래한다라고 했고 이게 제가 6월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이렇게 열사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열사병이 이게 발안이 정지돼서 심각한 체온 상승이 일어나고 의식상식까지 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질까봐 11월 둘째 주 파이널 모의고사에 다시 한 번 예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위에 오래 노출되었는데 땀이 나지 않고 발안이 정지되고 그리고 오심, 구토가 심하고 의식 변화가까지 일어난다라고 해서 열사병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었고 그다음에 영역별 모의고사의 8월 셋째 주에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학생의 예시를 들어서 열사병으로 다시 한 번 출제를 해서 열사병만 3번 지금 출제를 한 거고요. 전공, 이제 지금까지 전공 A에 대해서 지금 해설을 했고요. 전공 B 문항 연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문항이죠. 자, 혈우병 그리고 이번에 백혈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백혈병이나 혈우병들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있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혈우병은 X연관열성유전병이에요. X염색체 열성유전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염색체까지 맞게 해줄지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은 X염색체이다. 그리고 니은은 52죠. 50%.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해서 아마 다 계산식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억에 대해서 X염색체만 답이냐. 성염색체까지 맞게 해주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문항 2번 보실게요. 자, 금연 프로그램 평가계획서예요. 그래서 보건교육 파트는 무조건 평가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보건평가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다. 예전에는 뭐예요?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포커스 됐다면 평가에서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2번 이상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에 보시면 사업 효율성 평가. 니은은 비용 편익이죠. 실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7월 첫째 주에 보시면 이렇게 비용 효과 분석으로 해서 이 니은의 평가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사업의 효율성 평가로 7월 첫째 주에 나온 게 보실 거고요. 통합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10월 셋째 주에 사업 효율성 평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항 3번 보실게요. 자, 사회보장 제도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 기억은 보험료 부가 방식은 이게 뭐예요? 기억이 뭐예요? 밑줄 친 기억에 대해서 지금 사회보장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가. 그러니까 강제 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어떤 강제 가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느냐. 차등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가. 그리고 보험급여 보장 방식은 뭐예요?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에 대한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로 일어나는데 나눠지는데 각각의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에 대해서 명확히 암기가 되어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기 문제였죠. 암기 문제. 그래서 실제 이 암기 문제를 어느 정도 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9월 첫째 주에 똑같은 표를 주고 실제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각각을 다 애웠느냐라는 거를 한 번 평가를 했었고 사회보장 제도는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이게 암기인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헷갈리면. 그래서 11월 둘째 주 파일을 모이고 있어요. 한 번 더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항 4번 보실게요. 강박이에요. 강박. 우리가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DSM5에 보시면 강박사고랑 강박행동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출제 요인들이 뭐예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거. 기업과 니은은 동일한 용어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구분해서 쓸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양이자공. 클로이프라민. TCA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전을 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박에 대해서는 출제가 몇 차례 됐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생길 수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몇 번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 모의고사를 보시면 실제 강박행동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예시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고 기억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쓰시오. 라고 해서 강박행동이 답으로 쓸 수 있게끔 했고 강박행동과 강박사고로 분류해서 꼭 구별을 해라. 라고 해서 강박사고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7월 셋째 주 보시면 이것도 예시를 들어가지고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했고요. 6월 모의고사에도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A 관련한 양리 기전이에요. TCA 관련해서 부작용도 기전에 다 기출이 됐었고 그죠? TCA 기전도 이제 다 기출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끝까지 정신간호화 책을 보면서 TCA처럼 기전이 명확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불안해서 10월 19일날 카톡방에 가로 넣기로 해서 이게 TCA가 노에피네피린 세로토닌에 흡수를 방지한다. 지흡수되는 걸 억지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카톡방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9월 넷째 주에 보시면은 자 SSRI와 그 다음에 크로미피라민 이게 지금 강박장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TCA라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항 5번 보실게요. 이건 이제 모성간호 파트죠. 그래서 모성간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다 강론서 위주로 꼼꼼히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국시에서 출제된 위주 수준으로 이번에는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보면 레오폴드 보프 초진법이고 니은에 이제 T에 대해서 T가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명확히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요즘에 임용고시 출제에는 정말 개념 하나하나를 명확히 쓸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항사술용으로 첫째, 둘째, 세번째 이렇게 쓰는 유형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쓰는 정확도를 사실을 높여야 되는 시험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죠. 그래서 T는 모체의 장축과 태아의 장축의 상호관계이고 그 다음에 디귿의 태아 선진부의 진입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두정의는 뭔지 두정의가 뭔지는 아는데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죠. 자, 문항 6번 보실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뭐예요? 염자, 골절, 이런 근골격계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문제이고 실제 보험교사는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합병증 관리까지도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올해는 성인과도파토에 분명히 근골격계가 나오겠다.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제가 두 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에 냉찜질을 할 거야. 그죠? 냉찜질을 할 거야. 제가 연료법, 냉료법에 대해서 세 차례 이상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 강의에서도 파이널 통합 모의고사에서도 연료법과 냉료법의 적응증과 그리고 각각의 근기증은 명확히 알아라. 라고 심화방 카톡방에도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냉료법의 효과가 두 가지를 서술할 거래서 두 가지, 통증 감소와 부동 감소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고붕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확인해 볼게 보험교사가 실질적으로 합병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6피에만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혈관계 사정방법과 신경계 사정방법을 나눠서 제가 계속해서 애호라라고 모의고사랑 성인과 노특학 때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혈관계 사정방법은 뭐예요? 맥박, 피부색, 그죠? 그리고 피부 온도를 해서 약하거나 없는 맥박이거나 그 다음에 창백한 맥박, 차가운 맥박은 혈류가 중단될 수 의미하고 뭐가 문제다? 동맥의 손상이랑 구액증후군 실제 석고붕대를 했을 때의 문제가 구액증후군이다. 구액증후군이 뭔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성인과 노특강에도. 그래서 이 구액증후군이 나중에는 이게 절개술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신경계 사정방법은 피부 감각을 사정해서 저림, 따끔거리, 무감각 등의 비정상적인 감각은 뭐의 손상이다? 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역별 모의고사에 지금 보시면 8월 셋째 주 보시죠? 지금 축구를 하다가 골절이 의심되는 학생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기억에 보시면 하체의 순환, 발가락 운동, 감각도 정상이었다. 신경혈관계 손상을 위해서 혈관계와 신경계 사정 내용과 6P까지 다 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냉찜질을 이 학생한테 보험교사 적용을 했다. 냉찜질의 효과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금기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문제로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한 번 가지고 오고 계속 선생님들이 6P만 계속 생각을 할까봐 좀 더 이렇게 지금 성인간호 특강, 심화방, 카톡방 해서 계속해서 반복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화, 카톡방에 루마틱스 관절염의 연료법과 냉료법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연료법, 냉료법은 중요하다. 올해는 기본간호에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항 7번 보실게요. 자, 모성간호학이죠. 기억에서 진레에는 데덜라인, 막대균, 강균이죠. 이거가 진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거의 마지막이죠. 종강 바로 앞주니까. 그때 데덜라인, 강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똑같이 모의고사에 냈어요. 똑같은 아니죠. 어찌됐든 유사하게 냈어요. 그래서 실제 진레산도가 왜 진레산성이 이렇게 pH가 4에서 6위로 유지되느냐라고 문제를 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질벽에 글리코겐이 정상 데덜라인 강균에 의해서 젖산으로 변화돼요. 젖산이니까 산도를 유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균의 자궁 내부 침입을 방지한다라고 기억을 쓰시면 되고 ㄴ은 실제적으로 자궁 내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ㄴ은 기능증이다. 그 다음에 난소의 기능을 세 가지로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ㄷ의 세 가지는 아니고 난소의 기능을, 주요 기능을 사설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난포발유, 배란작용, 석호르몬 분비가능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르몬, 난소의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궁, 난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분절되게 해와야 되겠구나. 공부를 꼼꼼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통합 모의고사 11월 첫째 주에 실제 질렴이 걸린 학생이랑 보험교사의 대화 내용을 통해가지고 자, 보험교사가 질레의 산도는 산성을 유지하기, 유지를 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을 한다. 그래서 질레가 산성을 유지하려면 뭐예요? 너무 자주 씻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씻어내지 말아라라는 예시를 통해서 자, 질레의 산도가 왜 산성을 유지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죠? 데덜레인 강균에 의해서 젖산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라는 게 11월 첫째 주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8번 보실게요. 이건 뭐예요? 자, 적합심 혈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성인 간혹 설명을 들을 때 요즘에는 문제 출제가 갑상선 호르몬과 저희가 부갑상선 호르몬 있잖아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된다. 국시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 부갑상선 호르몬에 이런 적합심 혈증의 증후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모의고사를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기억은 크로스텍 증후, 니은은 트루소 증후. 이거는 뭔가 사인이다, 증상이다 라는 거는 분명히 이게 쉽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은 다 외워야 된다고 했고 모의고사에 똑같이 냈었어요. 자, 디귿에 부갑상선 호르몬의 이제 그 두 가지 호르몬의 명칭과 각각의 기능을 쓰시오. 그래서 하나는 부갑상선 호르몬, 하나는 칼시토닌이었죠. 그래서 각각도 칼시토닌도 거의 통합 모의고사에서 이것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거의 냈거든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뭐예요? 뼈에서 혈청으로 칼슘이 이동이 되고 칼슘의 장래 흡수로 혈전 칼슘이 증가되고 신장의 칼슘 재흡수로 혈전 칼슘이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칼시토닌은 뭐예요? 파골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해서 고립수를 억제해요. 혈증으로 칼슘 유출을 지금 방지한다라고 해서 뒤에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냈었던 게 8월 첫째 주 보시면 실제 저칼슘의 증이 생기는 병태 생리를 쓰시오. 그래서 이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뼈와 장과 신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다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림까지 해서 지금 모의고사에서 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크로스텍 사인과 트루소 사인에 대해서 설명할 거 해서 이렇게 이거를 다 서술할 수 있게끔까지도 문제로 똑같이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10월 셋째 주에 이제 저희가 칼슘, 골다공증 관련해서 분명히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다 해서 계속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칼슘에 대해서 문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칼슈토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을의 칼슈토닌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 칼슈토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10월 셋째 주에 모의고사에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 9번은 보시면은 실제 보시면은 지금 백혈병이죠. 급성 림프구 지금 백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범위 얼굴 감소증이 왜 발생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죠? 요추천자를 왜 백혈병 환자한테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급성 림프구 백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느냐 중추신경계에 침범이 되는데 이것까지 다 이제 완벽히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 정의를 쓰시오. 그래서 미성숙한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과잉 증식되는 혈액의 악성 질환이다. 자 니은은 보시면은 범혈구 감소증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범혈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골수 부정과 관련된 증상으로 적혈구 혈소편 생성이 저하되고 미성숙한 백혈구가 다량 출현된다. 자 요추천자를 할 때 아동의 자세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왜 요추천자를 시행을 하느냐라는 건 뭐예요? 급성 림프구 백혈병이 실제 중추신경계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요추천자를 통해가지고 실제 암세포가 중추신경계까지 전이가 되는지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를 쓰라고 했죠? 요추천자의 자세 이거는 측이죠. 그래서 측이를 취하고 다리를 굽혀서 대퇴를 복부에 끌어당겨서 이렇게 약간 새우자세처럼 웅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추천자도 계속 아루나룬 거리고 이제 마음에 걸려서 10월 11일 10월방 카톡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요추천자 시 보기를 취하는 게 효과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기 아니다. 실제 검사 시행 시는 측이다. 그리고 검사 후에는 머리를 낮춘 편평이 이게 두통을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검사 시행 시에 측이라는 걸 명확히 10월 11일에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그리고 문항 10번 보실게요. 치료적 의사소통, 방어기전, 인지외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출제될 확률이 높고 매년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을 제가 시켜드렸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방어기전은 동일시 이건 굉장히 사실은 방어기전 중에도 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심리치료 시 인지치료하고 다른 심리치료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계속 제가 백, 백이라는 사람이 인지치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울증에 대부분 쓰긴 하지만 인지치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고 이건 분명히 문제에 나온다라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역기능적 사고, 자동적 사고, 인지외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인지치료는 뭐예요? 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정서가 변화까지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각각의 일지를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심리상담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고 그거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수정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과 정서의 변화로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변증법적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통합 모의고사에 10월에 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고 애워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인지치료에 대한 거는 뭐예요? 제가 지금 심리검사할 때 제가 임상심리사까지 초재해가지고 심리검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했을 때 인지치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디귿은 수영, 그 다음에 리을은 정서조절 기술이죠. 그래서 정서조절, 감정조절까지 다 맞다고 해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시면은 10월 셋째 주 모의고사 보이시죠? 지금 변증법에 대해서 아 이거 가려버렸네 변증법에 대해서 지금 마음챙김부터 해가지고 감정조절, 그 다음에 고통의 감내, 대인관계 효율성 증진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중요하다고까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역법 인지 모의고사에서 인지 왜곡 첫 번째, 첫 수업에서도 동일시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8월 셋째 주 보시면은 이때 인지 왜곡, 자동적 사고, 역기능적 신념해서 표까지 이제 넣어가면서 계속해서 인지이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인지치료 그리고 인지적 기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10월 셋째 주 통합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한 두세 번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항 11번이죠. 자, 기억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쓰시오. 레이노, 증후군, 레이노, 현상, 레이노, 병 다 맞다고 해줄 것 같아요. 성인간호 책에 사실 동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소, 진동의 반복적인 어떤 노출로 이런 손가락 소독 매수축으로 헐 경련들이 나타난다. 이제 추위에 노출된 경우 더 심하죠. 여기 예시에서도 추위에 추운 날에는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 니은은 방진장과 그리고 디귿은 근로복지공단이죠. 그래서 사실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출이 몇 번이나 됐었던 거고 3년 전에도 사실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출이 된 문항이기 때문에 제가 성인간호 특강 8월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림 이렇게 막 창백하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해서 실제 그림까지 들어가면서 예시를 들어서 이런 레이노,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출제했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출 강의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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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